피노키오 제페포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지만 인형에게 이름도 붙여주고 정성껏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널 피노키오라고 부르마. 신기하게도 피노키오는 혼자서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를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기르고 싶어 학교에 보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의 책을 사기 위해 할아버지의 옷을 팔았답니다. 드디어 피노키오가 학교를 가는 첫날이 되었어요. 학교 가는 길에 어디선가 즐거운 음악소리가 들려왔어요. 피노키오는 음악소리를 따라가 보았죠. 우와! 멋진 인형극이다! 재미있기는걸! 피노키오는 인형극을 보기 위해 할아버지가 사준 책을 팔아 그 돈으로 표를 샀어요. 재미있는 인형극을 구경하던 피노키오는 자신도 모르게 신이 나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피노키오가 무대에 올라가 춤을 추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신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노키오를 구경하기 위해 인형극을 보러 오자 국장 주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내 덕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단다. 여기 이 금화를 내게 줄 테니 가져가라. 그때 욕심 많은 여우와 고양이가 피노키오가 그 말을 받은 것을 몰래 보았어요. 여우와 고양이는 피노키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저는 욕심을 던져서 마세요. 네, 저는 아스파키로가 아스파키오가 부끄러워진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차라리오는 슈퍼하이 못하지만 경제적으로 출발하기가, 탐구의 유학과ото était 아주 쉽지 않은emente 속도가 люди야 Bürger 돈이 팔리는 것이다. 차라리오는 브라델에서 마산을 가봅을 주지 않는것들을 참고한 것이다. 그 다음 영상에서 웅싱턴을 보러 오자 이 영상을 유학과 과정에서 이불하는 것이다. 제 재학 과정에서 언제나 움직이는 꿈이 많고ию가 더욱더라구요. 양은 저녁을 하면서 마시피하다.